그렇다면 성관계와 횟수나 뭐 이런 것도 전립선과 좀 영향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제 소변발이 쫙쫙 나가줘야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해지면 그것도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발기되는 능력과 전립선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전만큼 그렇게 강도라든지 지속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이제 중년이 되면 많아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복부 비만. 비만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발기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고해락 당뇨 발기가 되려면 이렇게 피가 쫙 이렇게 모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혈관이 안 좋으면 어떻게 피가 확 한꺼번에 잘 안 모이고 또 그 참 안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내가 정말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느끼시면은 혈관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만 문제 없어도 더 이렇게 정력이 세지고 싶은 게 남성들의 욕망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 정력이 좋다 그러면 먹기 싫은 것도 막 먹게 되고 찢게 되잖아요. 전봇대도 씹어 먹지. 그렇죠.